한국국토정보공사 주여지 못해 희망 또한 사장님이 한글자 단계가 있고 한글자 단계가 있는데 여기 한글자 단계가 있는데 식사에 부터 무슨일이 있는지 이거? 고구마고고 고구마고고 고구마고 아, 태니 태니 율동? 이거? 올라올게 흐흐흐흐 이거? 이거? 오각형 알아? 혜리 이게 오각형이야 동그라미 혜리는 치카포카 잘하잖아 혜리는 이빨 어떻게 닦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잖아 맵다운, 안 맵다운 포사복건 먹고 신났다 이빨 안 닦고 자면 이렇게 되네 혜리야 코코몽 보면 무슨 생각나? 코코몽 아니야? 아까 그 친구야 코코몽이야 인형제? 왜? 어 옛날에 코코몽 때문에 혜리 운 적 있는데 왜? 코코몽 인형이 혜리가 빵이랑 우유 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펑펑 울었었다 진짜? 코코몽이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코코몽 아마 이따 도넛 나자 이따 또 만나자 모니타가ани이 넘어다 네 Fit게 하얀건 빠져나와 과05 여기로 가 좋아 남 toolkit 도망쳐 농담 꼬꼬미는 내 친구야? 응 알았어 귀여워 이거 쓰레기통 요정 땅콩이는 내 친구야 그럴까? 에리가 땅콩이 엄마 아빠 없어서 잘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가족인거야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땅콩이 아빠인거야 아니야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해? 땅콩이는 땅콩이끼리 땅콩이랑 땅콩이끼리 살아야된다구? 그럼 땅콩이 보낏 땅콩물 땅콩이끼리 살아야된다구 땅콩이끼리 살아야된다구? 땅콩일끼리 살아야 Fitz Game 땅콩이 너무 plus 당콩이 너무teel 어흐흐흫 으흐흫 으흐흫 흫흫흫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지 유플란드 해외모임TV의 이수진 선생님이에요 아 으흐흫 부끄럼생이 작은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었나요? 네 딱딱딱따라 뭐하냐? 사탕 먹을래? 응? 사탕 먹을래? 응 사탕 안 먹어? 응 사탕 안 먹어 웬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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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동굴 아흐흐흐흐흫 반기 방귀뽕? 테리가 꼈어? 방구 꼈어? 방귀뽕 엄마가 방귀뽕 했다고? 엄마가 안 꼈어? 아니야 방귀뽕이야 엄마 테리가 방귀뽕 했잖아 아니야 냄새 나 엄마 아니야 이거 뭐야? 똥골? 꿈에서 맛본 똥파리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엄마 안 되는데 엄마 안 되는데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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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추네 다음 거 보자 다음 거 뭐지 이거? 이거 있지? 응 그림자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 테리가 알 수 있을까? 응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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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맞아 맞았어 재밌어? 응 재밌어? 응 이제 유치원에서 누구 계단 걷을 수도 있어요 와 혼자 잘 걷네 나도 이제 유치원에서 걷을 수도 있어요 우와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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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